원어비요? 스탑!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! 네 저희 아스트로가 동화나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! 어떻게 동화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? 네 바로바로 저희 아스트로를 닮은 아스트로 펫이 동화나라에 출시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펫 뿐만 아니라 스페셜 파츠, 그리고 액세서리, 그리고 또 보석, 그리고 의자까지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또 저희 아스트로의 펫을 모으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 아스트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. 실버 체스트, 올드 체스트, 심지어 다이아 체스트까지 좀 반짝이는 아이템들과 또 아스트로의 싸인 CD! 특별한 선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 네 테이질 런너에 나오는 아스트로의 펫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어비요 스탑! 아스트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바이바이!